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야 잘 받아먹는다 이야 되게 잘 먹네 음 이걸로 아 아 아 완주 아 자, 눈물이 놀라겠다. 저도 피는 거 처음 봤는데 맨날 저뿐만 했어요. 주나주나 해봐. 해봐야 하는 거야. 안 먹으면 또 다른 거 바꾸면 되는 거야. 오 왔다. 이것도 먹네. 이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뭐든지 시도를 해 봐야지. 야, 우리 몰랐지. 뭐든지 도전해야 돼. 야, 그거 안 먹어. 아, 그러니까 토끼는 야채만 먹는다. 그치? 오늘 배웠다 우리. 토끼는 야채만 먹어요. 나 paradox. 음, 잘 먹습니다. 힘내icia. 힘드션더라고. 랑카위 공원에 왔어요 랑카위 공원에 오시면 이글 광장에 오시면 앞을 배경으로 하는데 옆도 멋있네요 옆모습도 상당히 멋있어요 몰랐네요 이제 알았어요 독수리의 엉덩이 쪽입니다 엉덩이도 섹시하네요 이제 가족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편집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먹는데 바쁘구나 순진한 녀석 먹는 게 중요해 사랑요 놀이아니 corro 이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